1. 3천 성도 추모주의 저희들이 지난 11월 말에 3천 성도 추모주의를 드리는 주일에 그때 저희들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그때 히브리 기자가 인생은 나그네라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은 나그네라고 생각했고 하늘에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그네라는 말을 알지만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마음에 안 닿았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로 투어리스트를 바꾸고 나니까 정신이 버쩍 드는 거예요 아 인생은 투어리스트 여행 중이고 때가 되면 여행 끝나고 돌아갈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새롭게 각인이 되고요 야 이거 인생 여행 마칠 때가 곧 올 테니까 돌아갈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글주일 분행 기억이 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넘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이거를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런데 이 말이 한국말 번역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하니까 정해졌다는 거 우리 수없이 정하고 살잖아요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그 말을 가볍게 느끼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 좀 분명해집니다 정해졌다는 말을 데스티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스티니 이 데스티니라는 말은 신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신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가 정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거를 깰 수 없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숙명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숙명 혹은 운명 이렇게 운명적으로 정해졌다라는 얘기는요 운명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이 데스티니하게 아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거를 거스를 수 없는 이거를 말하는 것이 이제 데스티니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이 데스티니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한 번도 어긴 케이스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지 않고 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다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는 안 죽는다고 육체로 태어나서 안 죽는다고 절하고 있고 자기만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와서 자기 얘기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순교자의 영이 내려와서 신일, 합일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흰무리가 다 새겨서 모은 것, 금은 보호가 다 가지고 싸가지고 올 때 그거 다 누리면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신천지 학심 교리인데 거기에 오울 인해가지고 인생을 다 낭비하는 사람들 제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죽을 놈은요 세포 노화되는 걸 막을 능력이 있어요 늙지 말아야 안 죽는 거죠 늙어가면서 다 늙어가면서 안 죽는다고 말을 하면 병원에 가서 점 다 빼고 주름 다 잡고 주사 막 이러면서 안 죽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속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인생을 사는 건지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안 죽는다고 말하지만 신천지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 다 늙어도 죽고 병도로 죽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데스티너라는 말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법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심판을 못 믿을 수가 없어요 심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심판을 못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도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커넥션 연결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도 얘기해 주시는 걸 내가 수없이 경험해서 내 삶을 알고 있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 놀라운 축복을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 그걸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당연히 그분을 만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경험을 못해 봤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지만 삶 속에서 수없이 그분의 구체적인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겠죠 심판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히브리스 기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데스티니 이거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서 어느 누구도 거슬릴 수 없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이다 아멘 이걸 지금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제가 하는 예언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제 예언이에요 굉장하죠? 확실한 걸 예언하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켓리스트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버켓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할 거야 라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정말 청성댁에 함께 인생을 살았던 주를 삼겼던 우리 충직한 종들 여러분과 함께 아마존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요 아마존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아마존을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미국에서 아마존 선교 계속 갔었으니까 아마 한 다섯 번도 더 갔던 것 같아요 아마존을 왜 가고 싶은가 하면 아마존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경치들 자원들 가운데서 이야 정말 특별한 것이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은요 아마존 강은 한강보다 100배나 커요 다들 안 놀라시죠? 한강도 사실 큰 강이에요 유럽에 가보면 세닐강도 훨씬 작아요 한강보다도 라인강도 작아요 한강은 꽤 큰 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마존은 한강의 100배라고 하면 안 갈 거예요 제가 농담한 거고요 실제로는 놀랄 준비하세요 팩트를 말씀드릴게 아마존은요 한강의 1000배입니다 과장 안 하고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청성댁에 같이 일하는 우리 삼촌의 교우도 여러분들 모시고 한 번 지구여행하다 끝날 텐데 아마존을 한 번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 가서 선교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그리고 강을 거슬로 대타 올라가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저런 많은 경험이 이게 잘 알잖아요 여기는 꼭 여러분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돈만 해보세요 열심히 벌어서 저금도 많이 하고 이건 제가 꼭 할 거예요 언젠가 하게 됩니다 제 리스트에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너 안 되는 건데 내가 허락할 테니까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 가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는 안 갈 거예요 야복강은 안 갈 겁니다 야복강 그래봐야 아마존 것보다 작을 테니까 야복강은 안 갈 거고요 변화산에도 안 가볼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만 변화산도 안 가봐요 그런 거 하면 이스라엘 때 제일 높은 산이 취약산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변화산도 안 가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 가능하면 가보고 싶은데 어딘가 하면 너보산 너보산은 한 번 정말 가능하다 그러면 가보고 싶어요 너보산은 모세가 120세 인생 마치는 죽어갔던 죽은 산이 바로 너보산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자기 인생에서 정말 극적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40세 전까지는 애급의 왕자로 삽니다 그랬다가 40 넘어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정체성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한다는 게 실패자로 돌아가서 애급 사람 둘 죽이고 도망갔죠 그때 따라오는 그의 별명 살인자 배신자 실패자 도망자 이런 아주 부정적인 아주 자식을 다 파괴하는 실패자로 40년을 광야에서 또 삽니다 그랬다가 80에 대해서 애급으로 돌아와서 그리고는 이 땅에서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내는 일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요 다 한 가제도 이길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애급의 파라오예요 애급의 문명을 지배하는 막강한 군사력 파라왕을 무슨 수로 이겨요? 못 이긴 그림이죠 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철저하게 400년간 몸과 마음에 다 깃든 것은 노예 근성이었어요 작은 일에 불평하고 협력할 줄 모르고 사본오열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역사를 일으키겠냐고요 제가 모세를 생각하면 좀 아쉬워요 여수화를 도와주었던 여수화를 이해했던 아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했던 백성들처럼 여수화를 도와준 사람들처럼 모세를 도와줬으면요 여리고 정복, 가난 정복이여 일찍에 끝났었어요 그런데 여수화 때는 온 백성들이 성숙해서 그걸 모든 걸 다 과정을 이해하니까 총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가 되고 도와줬는데 모세 때는 안결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화 도와준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수화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향할 것이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게 백성들의 자세였어요 당신이 말만 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Yeah, we are ready 우리 준비됐어요 If you say go,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Yes, we can go, 갈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스탑하면요 Of course, we will stop 여기 설 거예요 이게 준비된 백성들 모습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든지 우리 군중 중에 회중 중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화 걱정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런 백성을 데리고 뭐를 못 하겠어요? 뭐를 못 이기겠어요? 당연히 가서 가난한 정복에 냈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급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래에서 죽게 하느냐 기회가 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자 죽이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정말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난한 아주 밑에까지 가서 돌격 앞으로 하면 될 때까지 갔는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도요 데스티니를 거스릴 수가 없었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를 거스릴 수 없었어요 모세가 죽을 때가 된 겁니다 나이 124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큰일을 많이 했지만 너도 역시 인간이고 너도 데스티니 숙명 아래 있는 존재이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도를 다 멈추고 여호수에게 다 물려주고 너는 이 산으로 올라와라 그 산이 피스가산이에요 그런데요 피스가산 그 꼭대기 올라가는 장면 모세가 120살 다 늙었으니까 물론 거동은 할 수 있죠 기적이 아직 있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120살 노인이 청년 같지는 않죠 노인은 노인이죠 그러니까 지팡이 의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땅 모세가 밟아보지 못한 땅 눈으로도 보지 못한 땅 정상에 올라가니까 저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장을 올라가고 하셔서 그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기 이제 너보산이 나오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나오잖아요 같은 산이에요 치약산의 비로봉 그런 개념이에요 너보산 제일 꼭대기가 비스가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너보산 제일 꼭대기의 비로봉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길러왓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압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겜과 종려나무의 사급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활까지 다 모세에게 보여주시네 저 멀리 펼쳐져 있는 이 평야, 평지 우리 백성들이 장복할 그 땅을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죽기 전에 산 꼭대기 올라오게 하셔서 그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맹사하여 그의 후손에게 줄이려 한 바로 그 땅이라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세를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저항, 그 많은 공격, 그 많은 수모 이거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하늘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나그너를 마치는 순간에 서서 모세가 실망하지 않으냐고 이 땅의 여행을 끝나면서도 폭찬 감동으로 끝날 수 있게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이야, 영화로 만들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영화로 만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모세가 저는 시루본 꼭대기에 딱 올라갔는데 저 강릉까지 바라보이는 넓은 평원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군중들이 여수와의 지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행위를 지어가지고 쭉 전진하는데 그거를 다 늙은 노인이 다 늙었으니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는 가져다녔으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손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거 하시려고 저 이렇게 오게 하신 거고 이거 하시려고 저 보내신 거고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제 우리 백성 갑니다 하나님 제 인생 끝나도 괜찮고요 감사하고요 벅차고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걸 바라보면서 가슴에 벅차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상념에 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쫙 바라볼 때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우광성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누구 사는 한번 제가 올라가 보고 싶어요 모세에 서서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을까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세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감사하게 모세는요 모세가 생각하는 인생관을 성경에 잘 적어놨어요 시편에서 모세가 쓴 시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쓴 시라고 타이틀 돼 있죠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쓰러 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음에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모세가 생각하는 인생은요 홍수처럼 순식간에 휙 지나가는 이것이 인생이다 모세는 그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뭐죠 홍수는요 이 말은 골짜기에 갑자기 쏘낙 보게 되면요 한 번 휙 지나가면요 또 그냥 바짝 마르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홍수잖아요 모세는 인생을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모세는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 미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전에는요 천년도 지나간 밤의 한 순간처럼 짧은데 하물며 인생의 백년은 얼마나 더 짧겠어요 다시요 천년도 하느님 바라보실 때 천년도 지나간 밤의 한 점같이 짧은 순간인데 천년도 아니고 백년이라 그러면 얼마나 더 짧겠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속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단어에 속고 있는가 하면 whole life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말에 우리가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whole life 평생이라는 말은 그 안에 길다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평생 whole life라는 거는 여러분 그 안에 for long time 이렇게 긴 시간 forever, ever last, 영원 길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 평생이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의미로 말하면 정확하게는 평생은요 term 한 term을 말하는 거죠 term term이 뭘 말하는가 하면 기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작부터 끝 이거를 term이라고 말하는데 평생은요 term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term paper 그러면 한 학기 마칠 때 리포더 쓰는 거 term paper 구간 구간 단속 기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 단속 시작부터 끝 이게 평생이라는 말인데 우리 평생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거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렇게 평생이 엄청 긴 것처럼 느껴졌고 그동안에 그분이 평생 싸울 업적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말을 길다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평생이라는 단어에는요 길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고 처음부터 마지막 출생부터 죽음 이 기간 term 이 기간이 평생의 정확한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 평생 생각해 보세요 제 평생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느 날 아귀를 태어났어요 유학이 지나서 엄마 젖 먹고 자라서 학교 다닐에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소년 지나서 청년되고 청년되서 결혼하고 또 중년되고 아이들 낳아 기르고 중년때 활동하다가 노년이 돼서 노년이 돼서 노후 준비하고 황혼에 돼서 인생 마치는 거 이게 평생이란 말이죠 그러면 엄청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보세요 어떤 평생은요 이 평생을 다 살았는데 시간이 24시간 안에 다 끝나는 평생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겠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어릴 때 태어나서 아동기를 지나고 청소년을 지나고 청년을 지나고 짝짓기해서 새끼 낳고 날다가 죽었는데 한 평생 살았는데 하루 딱 살았어요 하루살이 한 평생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말은 길도 알았는 듯이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의 텀을 말한다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결국 인생은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한쪽은 대책 없이 살다가 끝나고 나면 챙겨대는 거예요 몰랐어요 내가 대책인지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대책인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요 누구 때문에 못했어요 이러다 꼭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처럼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내가 대책이야 아멘 압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갑니다 그거 다 이뤄놓고 비스카상 꼭대기에 올라서서 그 대책으로서 일들 다 감당한 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제 인생 영광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런 인생도 있겠지요 저는 거기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장러님들과 함께 찬양대와 함께 짠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집사님들 오늘 성년주일입니다 모세가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다시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가 짧으니까 세월을 남겨하지 말고 교육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성 이 세상에 inement 성년군 이 세상에 믿음으로 추권하는 오싹 teeth 본인 이 세상에 진정 의심으로 결혼 이 McMahon 일 이 헷 boats 하 일 일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